어우 무슨 바람이 이렇게 센거야 바둑아 오늘은 형이랑 자야겠다 이 강풍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 심지어 우리 학교까지 엉망진착 와장창 갑옷 우리 학교를 고쳐줘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꼭 부탁해 갑옷과 함께 강풍 피해 복부작전 개시다 헬로 갑옷 다음 이야기 강풍 때문에 생긴 일 다음화도 다같이 헬로 갑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